이렇게 정산할게요. 아 뚝방 건설은 진짜 웃겼어요. 1 1 2 2 2 3 4 이번 게임은 369였습니다. 이번 게임은 369였습니다. 2라운드는 369였어요. 야 이게 잔잔 게임 좋다. 아이고 웃기다. 아니 무한하게. 저거 놨어요. 잔잔 바리 게임 재밌네. 이걸로 저게. 망신을 줘? 이렇게 몇 개요? 두 개. 희한하게 또 사물 미친다 광수가. 광수 안 됐어. 우리들의 시네마 천국 미션 결과. 예. 가장 많이 낸 커플은 이제 여기에 숨기게 되는데요. 제석석진 팀이 꼴찌하셨습니다. 아 우리요? 예. 그래서 총 모인 66개를 배분하시고 나머지 커플이 고르시면 돼요. 이거 이길 수 있겠다. 역전. 역전. 하나씩은 일단 넣자. 일단 하나씩 넣자. 그냥 넣고. 네가 이런 거 촉이 좋으니까 네가. 아 잠깐만. 나는 너무 안 돼. 한 방에. 한 방에. 한 방에 넣자. 또 가운데다 나올까? 아까 여기야. 어 좋아. 와. 후. 하자. 야 그래 하자. 야 그래 하자.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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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를 다 보세요. 전소민 씨. 뒤에 다 봐. 뒤에 다 보세요. 아 예예예. 지금 듣는 순간이니까. 듣는 순간이니까. 오실게요. 멋지다. 아 고르는 게 또 중요한데. 자 그러면 지금 보유량 많으신 순서대로 고를게요 그냥. 일단 하하 씨 커플부터 고르세요. 골라요. 와. 네. 저 2번. 네. 제발. 하나 둘. 제발. 어머 죄송해요. 하나도 없어. 하나도 없어? 아이고. 하나. 하나요. 그거는 미안하면 내가 가실게요. 네. 아니 그렇게 미안하진 않은데. 경쟁률 하나요. 경쟁률 하나요. 경쟁률 하나요. 경쟁률 하나요. 그 다음. 1번요. 1번요. 1번. 컴온. 골짜기 컴온. 어? 하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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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깎았네. 뭐야 몰았어? 하나요. 안 깎았네. 뭐야 몰았어? 하나요. 이거 2개 중에 하나다.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. 승리를 잘 봤다. 진짜? 아. 저희 4번. 그 다음. 전소민 씨 동지호 씨 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어 뭐야 하나요. 어 뭐야 하나요. 야. 내가 3번 할까로 했잖아. 말도 안 돼. 야 재영이가 살았어. 1등 했나. 3번 할까로 했잖아. 와. 그치. 우와. 누구 아이디어예요. 내가 3번 할까로 깜짝 놀랐어. 야 이걸 뚫었어. 이걸 뚫었어. 야 이게 말도 안 돼. 와. 좋겠다. 와. 좋겠다. 자 우리 석승이 형. 아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치워버리고. 이런데. 딱 그리고 어디 있지 노트북. 노트북 여기 있구나. 그렇지. 노트북은 38번. 딱 여기다. 김종국의 안마도 이쪽에 버리고. 버리고. 그게 걸릴 거야 아마 형. 자 석승이 형 꺼보세요. 아 이게 좀 진짜 제작진이 선물을 주려고 아마 단단히 준비를 했네. 아 이 노트북 한번 와라. 와 뭘 뽑아서 대박이다. 뭘 뽑아도 뭐. 아 이거.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. 45. 45. 민종국의 안마. 잘 뽑았어. 대박이다 대박이야. 그런데 석승이 뽑았구나. 와 이거 마라 같아 지금. 골반 마사지. 골반 마사지. 골반 마사지. 어깨 마사지. 어깨 마사지 좀 안 돼. 어깨 마사지 좀 안 돼. 어깨 마사지 좀 안 돼. 상품 좋네. 야 상품이야 언제 종국이 형한테 받아. 아 이게 무슨. 그냥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. 그럼 내가 잘 알지. 아 이게 무슨. 아 이게 무슨. 아 이거야. 됐다. 골반 골반. 오케이 갈게요. 4초 시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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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이 형이 때렸는데 피했어. 아. 종국아 근데 그. 종국아 안마 아니니. 안마 형. 상품 상품. 골반을 풀어줘야 돼. 지압 지압. 와 진짜 아퍼. 아 진짜 아플거야. 어때요. 어 괜찮아. 어. 나와라 나와라. 약간 응원하게 되네. 41분. 아 꽝이야. 꽝이야. 아 꽝이야. 아 꽝이야. 꽝이야. 오케이. 기분 좋다. 와. 정말 깜짝이야. 너무 깜짝이야. 아예. 너무 깜짝이야. 집앞의 남길 앞에. 혼자 눈물. 니가 할까봐. 네.